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랭크콘! 안녕하세요, 사이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 꿀려 노래 맞춰서 팬분들과 함께 아이콘택을 하려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순서를 정해서 우리 게임을 한 번 해볼까요? 우리 게임으로 첫 번째 순서부터 꼴찌까지 3분에 맞춰서 앞 순서가 2분 이렇게 넘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못 하게 되는 그런 우리 게임을 할 건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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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맞춘.. 근데 우리 사람 너무 많아서 두 사람 한 손으로 할까요? 한 손으로 그러면 맞춘 사람부터 첫 번째로 나가는 거 오케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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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잠깐, 모여서 자, 정부터? 나부터? 이렇게 정도 할게요 나부터 한 번? 하나, 둘, 셋! 넷! 넷! 아니, 제로, 제로! 아, 형, 제로! 끝, 다음에! 제로, 제로, 셋 이렇게 해야죠! 하나, 둘, 셋, 셋! 좀ва이 잡아라, 제로, 둘이 아, 제로,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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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딜 가? 다시 퀴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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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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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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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바로? 너무 굳였어! 우리 두 하리! 제로, 제로, 둘! 오,.. 뭐, 제로, 제로, 하나! 오, 제로, 제로, 제로! 오, 엘! 오, 제로, 제로, 넷! 오, 오, 제로, 제로, 둘! 제로! 뭐야? 제로. 1,2. 제로, 제로, 제로. 1 이렇게. 1번. 2번. 3번. 5번. 7번. 감사합니다. 선정아 설계셨습니다.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주 여유롭을 것 같아요. 이 뒤부터 이제 보면서 신장이 좀 조여주지 않을까. 이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잘 알아봐. 내가 잘해야 돼. 못할 수도 있어. 실패부터. 우리가 노래가 한 2분 59초까지 주고 우리 셋이서 보면 아니 셋이서 해야 돼. 1초씩 가져와야 돼. 1초씩 가져와야 돼. 마지막에 끝까지. 난 0.3초만 가야 돼. 오 엔딩으로 딱 이렇게 힘든다. 쏙쏙. 일단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노래 들어주세요. Let's go! RING! KISS! 미스를요. 한 번 더 여기야 돼. SOMEONE! Baby 나도. Oh! 껴스다! 별 원하는 남자를 눈치가렸도 Oh yeah, All I need 같은 것 것처럼 글어 등성에 블루 여자아ress! 아아아아아아이! 이거 아아아아이! 이거 아아아이!! 해야 이따, 이거! 아! 아 지금 춤이 끝났어 오 남순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나 어디서 있어 나 그때 풀렸어 오해 셋째 밥 먹었어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 узk 아 어려워 와 와 아 As 앤바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둘 이 노래는 창조용의 노래다 아 여기 하고 싶었다 다시 시작 머리 빨리 나는데? 머리 빨리 나는데? 다시 가야 돼? 왜 그러는데 뭘까? 다시 가야지! 이게 뭐야? 다시 가?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이 때 이유가 없잖아! 가! 우리 형 가야지! 우리 형 가야지! 오빠 디에이서 하셨으면 좋겠다! 원맥슈이다! 원맥슈! 저희야! 우리 형 가야지! 매일이 나갔다! 뭐야 뭐야 뭐야! 공이 다 보여! 나의 뜨겁고 사랑해! 난이 고맙다! 내가 사랑해! 나는 이 고맙다! 나는 이 고맙다! 네가 더 좋아! 나는 이 고맙다! 와, 마무리도 하고 많이 끝내줬네. 와, 이게 막상 해보니까 앞에 나가면 오래 해야지 했는데 이게 3분만씩 왔다가 돌아오는데 다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정말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게 찰칵 찰칵하고 맨날 나가니까 자장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야. 아, 아무튼 해. 아무튼 해. 그러니까, 아무튼 해. 아무튼 해. 근데 이게 무대까지 더 어려운가. 맞아, 이게. 어려워. 와, 립싱크를 뭔가 하기도 그런데 또 안 하면 좀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연기 좀 해봤어야죠. 그래도 우리의 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다들 아주 귀엽게 잘한 것 같은데. 난 뒤에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도 사이즈 캔타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거의 더 평등하게. 맞아.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 화목한 사이퍼. 잘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저희 사이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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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